50cm 빵빵 오늘은 짠! 이치란라면 4인분에 짠! 샤슈에 계란 얹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일본 맛 그대로 나요 샤슈에 계란을 얹어서 차슈에 계란을 얹어서 김치랑 같이 이거도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어서 랍스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차시랑 그치? 계란 마지막 계란 좀 짜서 국물은 패스! 마지막 계란 마지막 계란 이리 와 다시 넣어 마지막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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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안녕하세요 저녁 아, 이거 가져올게 다시 먹어볼까요? 단무지 다 드셔보지 와, 대단해! 깜짝이야! 진짜 잘할 줄 알았어 어우, 모르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